1회의 승렬 이시명 선수가 오늘 경기의 첫 안타를 주자 1타사 1루 1구 쳤습니다. 주자 뛰었고 센터 김정수 선수 여유있게 복합합니다. 오랜만에 부천아침장 올스타전을 시작했는데 세다 득표를 하셨어요. 네. 또 빠지신 거잖아요. 김정수 부장님도 발전합니다. 정민호! 정국민 이격수 실수했고요. 그 사이 2루에 있던 교현상 선수 홍우민 1대0 말씀드리는 순간 최호림 선수 초군을 강타해서 좌익수 앞에 안타를 만들어냅니다. 오늘 혼대가 아주 마음먹고 나왔네요. 이벤트 게임 아니면 사실 좀 몸소 체험해보지 못할 거라서 저희 혼대 입장에서도 가끔 던졌으면 하는 마음 말씀드릴게요. 말씀드려요? 3루수 강경 씨! 3루 밟았나요? 3루만 밟으면 안 해요. 아하! 지금 저희가 성대현특위에서 주최하는 비비 프로젝트의 나눔꾸노먼트에 4강까지 선수를 했고 와! 뭡니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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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갈랐어요! 아 갈랐어요! 외야수들이 전진 수비를 하다가 최상현 선수가 쭉 침 볼을 다 뒤로 빠뜨렸어요. 와! 아하! 자 중견수 김정수 오익수 김창규 둘 다 지금 좋은 좋은 전략은 아닌 것 같습니다. 전하고 좋아요? 아 갈랐어요. 아이고 아 이게 우리 이사장님이 어! 왜! 예 2루주자는 멈췄네요. 3루에서 멈췄고 1점이 찬양을 주시면 좀 어려운 것 같아요. 만족스러워가지고 만족스러워가지고 네 네 실력도 좀 많이 좋아졌고 네 아! 쳤습니다. 이곳의 광필성 아 놓쳤고요. 아 놓쳤네요. 그 사이 3루주자고 우민 1루주란 3루주까지 아! 12번 타자 갑니까? 어? 아 3번? 아 저희 두 번까지 밖에 없나 보네요. 네 예 쳤습니다. 이격수 대쉬 손독님 아하! 아하! 이거 이거 뭔가요? 연합 올스타팀 야 대충 서러워서러워할 것 같아 마지막! 연합 저희는 이제 지금 4강을 진출을 해서 아 다음부터 월요일에 4강전을 4강전이 예정되어있고 4강전이 예정되어있고 4강전이 예정되어있고 자자자자 일부러 딜레이 아 주자는 자 득점 인정이고요 예 다 불어진거야 면서 불어진거 이렇게 뭐하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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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삼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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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일단은 1, 6, 6, 7인 사람들을 바로 빼주면 어 심정현 선수 어 준비 어 위루수가 와 깜짝 놀랐어요 지금 왜냐하면 왜 놀랐냐면 아 참 신기하네 쳤습니다 위루수 아이고 이거 바꿔야겠네 위루수 아 이거 뭔가요 하하하 왜 이렇게 됐어 어 실체 는 아니고 안타죠 좋습니다 최우림 선수 또 안타가 나오네요 여기에서 아 머리를 끼워두고 나오네요 아 이거 나가요 이거요 자익선생 자익선생이 넘어가는 자익선생 이야 징계 들었나요 징계를 들었나요 어 위로 잡히겠는데 위로에서 잡히게 아니게 뭔가요 하하하 위로 잡히겠네요 위로 잡히겠네요 이 자 투 스트라이크까지 올린 정영영 변하고 어 또 쳤어 같은 방향으로 또 쳤어 위루수 잡고 러나 볼 수 위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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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변하고 잘 쳤어요 정린 후 잡아서 위로로 길게 예상되는 플레이였어요 예상되는 플레이였어요 훌륭합니다 단점이라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담배를 못 푼다는 거 두 번째는 주차장에서 어마무시하게 벌찹니다 아니 뭐 몸풀기 야구장 가서 몸풀기 전에 런닝 헤쳐보시는 거 네 선발 오늘 푸신 또 초구를 또 초구를 쳤는데 최상영 놓쳤어요 아 최상영 선수 인이래요 인 인 인 어 들어오네요 어 드디어 첫 득점이 어 첫 득점이 실책으로 멈춰요 멈춰요 아 이렇게 영봉패에서 이렇게 또 한 점을 뽑아내네 전진원 선수 스스로 리드가 어 잘 쳤어요 중견수 주현상 앞에 떨어지는 안타 후문 하나는 잡겠네 어 홈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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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죠 네 네 네 바랍니다 아이고 뭐 어찌 선수요 당정답 강정식 선수 주자 뛰었고 자 최상영 선수 최상영 우위 선수 아이고 뒤로 또 바치네요 이게 우위 진짜 저거 뭐 하는 건가요 야구를 해야죠 발빠른 장상길 발빠른 장상길 공까지 호호 타자주와 섬루 아하 아웃이네요 예 또 하나 보여줄 것 같습니다 아하 랄프트 좋아요 아하 랄프트가 아니고 정민우 선수가 자 이번에는 선구 놓쳤대요 놓쳤어요 놓친 게 아니라 베이스를 떨었습니다 공을 잡는데 스페선 김희양 선수가 사실 투하우십니다 어 안하우세요 안하우 투하우십니다 전화구 투하우 내프트 반대 쳐 와 이거 무슨 일인 뭔 선일인 그거 뭔 선일인 거 이게 박민철 선수 깜짝 놀랐어요 되는 거 아닌가요 반대로 갔네요 아니 외야로 공이 거의 안 갔는데 최희양 선수 때는 외야수들한테도 공이 잘 안 갔는데 쳤습니다 아 또 또 또 라이트 라이트 나 이 자아 또 말주세요 또 해줘요 또 말주세요 이거 뭔가요 인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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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인사 공이 넘어간다고 이야 이야 오늘 라이트 준비도 연인하석으로 하고 있어요 5호수 가 네 신판이 다 vie 7호수 7호수 자 1호수 최지훈 잡았다 1호로 아웃 10년이냐고 마무리됐습니다 선수 제가 알기는 이 출지에 한 스페이 제일 예쁜 거 같아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– 흠쥐. –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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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– 맞다. – 너무 알겠지? – 쳐보려고. Empress – 오케이. 아, 내 앞갈은 잘 잡았는데. – 쐐어, 쐐어. 어? 죽었습니? 아! 죽었고 있고 오오오 심판님이 세이블 외쳐주시네 조그 파울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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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 지봉규가 탄탄합니다 저런거 편한 동작도 쉽지 않은데 명상을 좀 확인해 볼게요 아울러 아울러 왔습니다 동상규 신동현 잡아서 아 미끄러졌어요 아 잘 잡았어요 와 1롯을 잘 잡았어요 와 양우선 둘이 아니고요 저희팀에도 어 졌습니다 아아 다행인건 주자가 스타트를 안했어요 투아웃인데 아 저게 백종원 오 센터 안정적이죠? 뭐 조현상 선수 뭐 오 이거 뭔가요? 아 타구를 놓쳤나요? 여유있게 쫓아놨는데 아 이거 들어오면 동점인데요 동점인데요 신기름 선수까지 들어오네요 와아 최희역 투수는 승리가 날라갔고 여기에서 원메시 또 주는게 아니고 도로 한걸 인정하는거죠 자 야구 잘하는 신동현 선수 일로로 길게 아 깔끔하네요 신동현 선수는 제가 2구 맞게 2구 변하고 일로 아 일로되고 가르네요 안타 역시 네이스 웨킹이었습니다 아 나이스 웨킹 아 나이스 웨킹 아 여기서 선출 아 변진환 선수가 자 오 중간 오 중간 기다리고 있어요 못 잡았습니다 못 잡았습니다 아 정민호 선수가 다리가 아파서 아 아쉽네요 타자한테 아 아 아 여기서 서정호 선수가 2타점 역전 적시타배를 뽑아주네요 와 아 찬스에 강한 남자에요 주소먹기를 잘하죠 엠브이필을 타고 싶었던거에요 저 선수는 무조건 엄청난 선수 무조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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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민호 코칭도 한번 정민호 코칭도 한번 정민호 코칭도 한번 정민호 코칭을 한번 네 정민호 코칭도 한번 정민호 코칭도 한번 다쳐본적이 있나요? 네 저 어깨 다쳐서 어이구 집중해 집중 이렇게 되면 안되네요. 나름 괜찮은 작전이네요. 아 나이스 맞다. 아 역시 뚫고 나왔습니다. 자 주자들 다 들어오고. 네 최봉 선수까지. 점수자가 갑자기 벌어지네요 또. 결승전에 저는 모든 포커스를 맞추거든요. 아 나이스 맞다. 신병현 선수 역시 멋지네요. 신병현 선수는 뭐. 가더라구요 또. 제 안타는 저기로 뭐 떠서 갔지만. 나이스 맞다. 아니 가까이 붙어있으면 이런 것도 잡아줘야죠. 또 주자 다 들어옵니다. 아 신동현 선수는 못 들어왔고. 두 명이 들어오고. 아 2타점. 아 그 하나 수배로 감독 얘기했던. 아 이거. 코스 좋아요? 어 갈라요? 아 갈랐어요. 아 역시 코스가 좋았어요. 오늘 우익수 보는 장상기 선수. 공을 하나도 못 참네요. 야 이 상황에서. 우리 팀 우익수 보는 것 같네요. 너무 변진한 선수. 홈그라운드 베이스는 수비가 다 남아있죠. 아 뭐죠? 뭐죠? 뒤로 빠지면서. 저게 뭐죠? 아 뭐 안 뛰고 뭐하는 거야. 안 뛰고 뭐하는 거야. 뭐 뛰지. 좀 더 빠지. 어 도 stadium 할지. moving in. 아 어게. 어 오 spirits down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